안녕하세요. 공명호TV의 공평호입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터뷰가 3월 24일자 한겨레신문에 아주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놀랍게도 댓글만 무려 4천개 이상이 들릴 정도로 아주 인기 있는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노영민 윤석열 국가 운영할 소양훈련 안 돼 정치 결국 안 할 것이다. 이 제목만으로 아마 낚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제목을 접하는 순간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은 국가 운영할 소양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잘 운영하는가 이런 생각이 그냥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종류의 생각을 하신 분들이 꽤 저는 많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1957년생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터뷰에 대해서 우선 독자들이 비판이 아주 많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자격론에 대한 발언입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가 행한 발언을 기사와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재 한겨레 논설위원이 묻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40%를 육박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나는 지금도 윤석열 전 총장이 결국은 정치를 안 할 것이라고 본다. 현실 정치를 체감하면서 마음을 정리하게 될 것이다. 인기는 일시적인 거다. 발광체가 아닌 반사체라는 얘기도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외교를 아냐 국방을 아냐 거시경제를 아냐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 소양이나 훈련이 되어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나 노태우 이후로 국회든 지방정부든 맡아 세보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있었나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아무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무 전제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건강한 국가 간. 두 번째는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 세 번째는 삶 자체나 생각 자체가 건전한 상식에 따라서 살아온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체적인 그런 정보나 지식이나 그런 부분들은 똑똑한 사람들 불러서 들으면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거시경제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고 전문가도 될 수 없고 대통령이 무슨 외교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오만 데다가 다 간섭하고 개입하니까 그게 그야말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전문가가 될 수가 없고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건강한 양식과 상식을 가진 사람이 국가 간이 꼭 반듯하고 국민 입장에서 정책을 집행해야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 주변에 똑똑한 사람도 두고 이야기를 들으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대통령이 다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똑똑할 수 있겠으면 똑똑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달리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나 될 수가 있고 그냥 상식에 따라서 살아온 사람이고 상식에 따라서 살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면 아무나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이 뭘 아냐 대통령 될 자격이 있냐 이런 부분들은 유영민 전 비서실장하고는 완전히 견해가 다르다는 점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터뷰를 제가 소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겨레 신문인데도 불구하고 4천 개 이상 정도의 댓글이 실렸는데 댓글 전문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댓글 시작 부분을 보면 대부분이 그냥 비판적인 겁니다. 비교적 문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인 신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판적인 의견이 많을까 그런 부분이 다소 당혹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지금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뛰고 있는 박영선 후보의 캠프에서 직책 없이 백의중군으로 아마 돕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가 보궐선거를 바라보는 그런 당당함과 자신감에서 궁금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신감의 원천은 어딘가 이런 자신감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대단히 궁금하기 때문에 오늘 전 비서실장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손은재 논설위원이 묻습니다. 현재로선 여당이 전반적으로 불리한 상황인데 그리고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노영민 전 비서실장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여론조사 결과와 바닥 민심은 다르다. 지금 바닥 민심은 박영선이 낮다. 박영선 후보는 체감으로는 돌아다니면 70% 정도의 우호도를 느낀다. 지금은 야당이 단일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득을 보고 있을 뿐이다. 단일화 결정 뒤에 여야가 1대1로 붙으면 두 후보 간 이슈가 부각될 것이고 박영선 후보나 김영천 후보는 도덕성이 야당 후보들보다 압도한다. 반면에 오세훈 후보나 박현중 후보보다 도덩수석 의혹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와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훨씬 더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거듭된 실정 그리고 특히 일자리와 같은 그런 경제성적표가 상당히 바닥 수준이죠. 여기다가 세금 폭탄, LH 사태, 무리한 검찰 춘장 사태권, 검찰 무력화 등 보통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당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바닥 민심은 박영선 후보를 원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특별한 저의가 없더라도 정말 궁금한 것은 이런 자신감의 원천과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이런 질문을 짜증스럽게 던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손은재 논설위원이 묻습니다. 그래도 당신 주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추이는 여당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 아닌가. 선거에서 지면 레임덕이 또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서 노영민 전 비서실장 또 이야기가 지금 각종 대통령 지지조사에서 최저치라는 것은 역대 정권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이다. 국정지지원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한다. 지금 일시적으로 빠진 것인지 결국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본다. 여기서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또 손은재 한겨레 논설위원이 선거기로도 반전될 것으로 보는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그러자 다시 또 비서실장 이야기 유영민 전 비서실장 이야기가 반전이 아니라 바당 민심은 이미 상당히 박영선 후보에게 우호적이다. 박 후보가 성실성 추진력 집념도 아주 강하다. 그러자 손은재 논설위원이 개인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그런 말인가. 그러니까 다시 또 유영민 전 비서실장이 개인적으로 신뢰를 받고 호감도가 상당히 높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선거 초반 지지도가 무관하기에 호감도가 떨어지는 후보는 지지도가 계속 빠질 수밖에 없고 반면에 현재 지지도보다 호감도가 높은 후보는 향후 지지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늘 여론조사에서는 유심히 내가 보는 부분이다. 이렇게 손은재 논설변의 여러 차례 질문에도 불구하고 유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영선 후보가 이기고 있고 분명히 이길 것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셨을 것 같은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해찬 전 당대표나 유영민 전 실장 같은 분들은 정치판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의 감이라든지 촉도 있고 또 접하는 여론조사나 바닥 민심에 대한 고급 정보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겉으로 드러난 여론조사 결과는 상당히 박영선 후보가 떨어진 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이미 박영선 후보가 이기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이런 주장 그런 자신감의 원천이 그냥 기세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그냥 일종의 밀리지 않기 위해서 가식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요인 때문인지 또 믿는 구석이 있는지 그런 점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유영민 전 비서실장이 이렇게 불리한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이미 이기고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주장하는 그 원천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참조해서 또 방송을 한번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Dru予经- 아멘